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. 주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발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 기도 예술 분야에까지 아버지의 인처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은 부여하게 가졌었지만은 아직도 저희들의 삶 속에 기도 문화가 아버지 자리 잡지 못한 가운데 있사와 아버지 이런 기도 예술 세를 이와여서 아버지 더더욱 기억해 하여 주시고 더더욱 저희들의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기독교 문화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제 시상식이 시작됩니다.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신 그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독교 예술이 더더욱 발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. 더더욱 사명감 가지고 아버지 더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상식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아버지 모든 헌신한 분들 위해 또한 아버지 이 보금전파하는 CTS위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과하고 원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. 대신 정영숙 군사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.